안녕하세요. 색종이로 쉽고 예쁜 할로윈 리스 만들어 볼게요. 색종이 5장 필요합니다. 색종이를 반으로 잘라줄거에요.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. 접은 선을 가위로 오려주세요. 오린 색종이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네모 모양으로 반 접어줍니다. 위쪽이 색종이가 벌어지는 쪽이에요. 가장자리 선이 아래쪽 선에 가도록 모서리를 세모 모양으로 접어줍니다.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모서리를 세모 모양으로 접어줍니다. 접은 색종이 반으로 접어주세요.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면 한 개 완성이에요. 같은 방법으로 총 10개 만들어주세요. 연결해 볼게요. 주황색 색종이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주머니 두 개가 보여요. 주머니 하나당 색종이 날개 한 개씩 각각 들어가도록 이렇게 끝까지 넣어주세요. 나머지도 모두 같은 방법으로 연결할게요. 주머니 두 개 각각의 이 뾰족한 날개가 각각 들어가도록 껴 넣어줍니다. 주머니 하나에 색종이 한 개씩 들어가도록 껴 넣어주세요. 마지막까지 연결되었다면 맨 첫 번째 부분을 이렇게 앞으로 당겨서 마지막 주머니 속으로 같은 방법으로 껴 넣어주세요. 그리고 예쁜 모양으로 조금씩 조절해주면 쉽고 예쁜 할로윈 리스 완성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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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